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지윤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새로운 변화 속에서 그동안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의 현대판화를 만나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있습니다. 바로 국내 유일의 판화 미술관인 진천생거판화 미술관에서 처음으로 선보이게 된 북한 현대판화전인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이 전시를 주관한 한국목판문화연구소의 김준권 판화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앞서 우리 지역에서 북한 현대판화전이 열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전시회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북한 판화는 실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서서 북한 사회 변화를 많이 보여주는 새로운 작품들이 여러 군데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맞아서 오랫동안 저는 판화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판화에 소위 근대 이전의 판화부터 현대판화까지 연구를 또 해오고 있는데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게 결국 반쪽 북한 지역의 판화 활동들이겠죠. 그런 연구 과정에서 접했던 것들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판화로 만나볼 수 있는 북한의 자연과 사람들 모습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지역에서 이런 전시가 열리게 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거는 제가 90년대 기회가 닿아서 중국 심양의 루신 미술학원에 연구 교수로 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미 중국의 요령성에 있는 동북 지방에는 북한과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했던 지역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북한 미술을 접하게 됐었고 그때 그 인연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 변화에 맞춰서 기획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의 노력과 준비 끝에 이런 특별한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된 건데 이번 전시회에서 80여 점이나 되는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하던데 그 북한의 판화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북한 판화의 성격을 보면 아무래도 집단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진행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제 선전용으로서 판화가 많이 기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쪽에서는 판화가 일반적인 미술 장르에 속해 있지만 북한에서는 출판 미술 쪽에 가까이 속해져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생산된 체제 선전용 그림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다루는 자연스러운 그림들. 그다음에 다른 보도 매체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의 가정집들이 결국 거기도 집단주택, 아파트 중심으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파트에 가정에 감성용으로 걸리는 그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번에 북한 현대판화전을 여시면서 기념함을 의미해서 북한 현대판화의 이해를 주제로 특강도 진행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짧게 설명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한국 목판화의 역사 속에서 소위 남북한이 어떻게 변화, 발전됐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 역시 고려나 조선시대의 목판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른바 60년대, 70년대 체제가 공공이 됐을 시기에 나타났던 판화들. 그다음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세계지형의 냉전체제가 바뀌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만이 고립된 면이 없지 않아 있죠. 한 축이 전체적으로 다 변하면서. 고립된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치열하게 애를 썼던 이른바 그런 사회운동적인 그림들. 그다음에 2000년대에 넘어서면 아시다시피 거기도 핸드폰을 소유자가 400만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삶, 개인적인 삶 또는 시장주의 삶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그런 속에서 나와지는 게 보여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아마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맞이할 것인가, 상대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런데 김준권 화백하면 이 작품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산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이 박명록에 서명한 평화의 집 뒷종에 내걸린 산훈. 한반도를 잇는 백두대간을 안정적으로 형상화한 이 작품은 진천에서 작업하고 있는 대표적 목판화가 김준권 화백의 작품입니다. 통일의 염원을 담아 지난 2009년 5개월에 걸쳐 무려 48개 목판에 먹물을 묻혀 찍어낸 작품입니다. 산훈이 수목화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며 아쉬운 웃음을 짓는 그는 70, 80년대 불온 화가로 낙인 찍혀 거리를 전전하며 작품활동을 하다 우리 고유의 판화에 눈을 떴습니다. 맥이 끊어진 우리 고유의 판화기법을 되살려 자신만의 색채로 유성과 수성판화를 넘나들며 수십 년간 작업해온 그는 이제 우리나라 미술사의 독보적인 판화화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조선시대 말기까지도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그걸 다시 되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는 또 다른 염원인 후학양성을 위해 진천에서 목판대학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혜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셨듯이 지난해 4월이죠.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 걸려서 정말 큰 눈길을 끈 작품이 바로 산훈인데요. 이래서 김중원 화백도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 당시의 소회가 너무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판화 작품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 다음에 사실 또 목판 작가로서 의미를 찾는다면 저 작품 같은 경우는 먹으로 지금 판화거든요. 그런데 사실 해방 후 우리나라 판화계, 남쪽 판화계가 전반적으로 서구를 추종한다고 그럴까요? 서구를 빨리 따라잡는 이런 나름대로의 현대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것을 많이 놓쳤죠. 잃어버렸죠.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판화의 원형인 목판에 먹으로 찍은 것을 나름대로 현대식으로 변형해서 제가 작업한 건데 그러한 것들이 또 알려졌다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고 이번 북한 판화에서도 보면 비교될 수 있는 게 북한에서는 70년대 이른바 주체미학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일종의 화가들에게 미술방법론을 알리는, 교시하는 이런 내용이긴 하지만 거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조선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작품에도 나온 작품, 전시에 나온 작품도 보면 목판화의 그런 전통을 현대적으로 작업한 작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목판 전통, 우리 목판 전통에 따르는 현대적 작가가 사실은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도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네요. 전시회 보시면서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남북 작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아마 시각 매체라는 게 어떤 이론이나 어떤 대단한 식견이 없더라도 화면 자체를 보면서 아마 쉽게 서로가 비교하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산훈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그 장면을 여러 번 돌려봤는데 사실 처음 봤을 때 판화라는 걸 몰랐어요. 약간 수목화처럼 보였는데 이 산훈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 앞서서 설명이 나왔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저 작업을 하기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발표된 작품인데요. 지금 20여 년 전부터 먹으로 찍은 판화를 계속 현대적 방식으로 제가 탐구, 연구를 해왔죠. 그러면서 이른바 적당한 크기의 그림들은 많이 작업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장암한 모습을 표현하는 데는 화면이 다 작아요. 종이가 보면 우리가 보통 테이블 크기 정도가 최대치거든요. 일반적인 종이가. 그래서 그것은 좀 양이 안 차서 결국 대형 화선지를 이른바 연결을 해서 그게 이제 다섯 폭을 연결해서 백두대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죠. 저는 이제 한 30여 년 동안 풍경 작업을 해왔는데 우리가 이제 풍경 그러면 그냥 소위 어떤 뜻 없이 눈에 그냥 비춰 지나가는 형상으로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좀 더 내밀하게 들여다보면 풍경 속에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와 삶의 모습이 깃들여 있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이제 아무래도 대형화하면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이른바 모천년이던 그 역사의 맥을 짚어볼 수 있는 작품으로 표현하고 싶었죠.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작품에서 보면 이런 것도 있었죠. 저는 이제 남역의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작업을 해왔었고 그런데 역시 이제 어느 지점에 가서는 갈 수 없는 땅. 그렇죠. 그랬을 때 결국은 우리 한반도 내에서의 강이라는 것이 결국 이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산도 이어지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작업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그런 자리에 걸리니까 또 남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한반도로 있는 백두대간 중 남쪽 모습이 산훈이잖아요. 백두대간이나 산반도 산하를 주제로 한 다른 작품들도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목판화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멘토라 그러면 1861년에 대동여지도라는 작품을 발표한 김종호 고산자 김종호 선생인데 그분 대동여지도를 보면 백두산 꼭대기서부터 저기 제지도까지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러한 이른바 그분의 역사가 불과 150년 전쯤 되죠. 1860년, 170년. 그것이 우리 세대에는 전혀 있지 않았죠. 이른바 이제 분단 이후의 세대니까. 분단 이후의 세대로서 나머지 반 쪽에 대한 생각이 늘 숙제처럼 남아있어서 최근에 몇 년 동안 중국 쪽에서 바라본 북한의 변경 지역을 탐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가보지 못하는 그 반 쪽에 대한 열정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좀 북한의 산화를 화폭에 담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렇죠. 그 작업을 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과 호흡을 같이 한다는 거고 한 시대를 동세대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늘 이제 이른바 그런 어떤 우리 역사 속에서 아쉬웠던 게 결국은 섬 아닌 섬으로 살았다는 것. 그러네요. 이런 것이 빨리 변화가 와서 아마 대륙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런 삶으로 우리 남쪽 사람들의 삶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화백님의 소망이 빨리 이뤄져서 좀 북한의 멋진 모습도 저희가 작품으로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한국목판문화연구소의 김준권 판화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목판화가 김준권 화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목판화가 그리고 한국목판문화원 원장, 목판대학 교수 김준권 화백이 갖고 있는 타이틀이거든요. 먼저 목판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서두에서도 조금 언급을 했지만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은 목판문화의 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익히 잘 알고 알려져 있다시피 가까이 대동여지도도 얘기했고 좀 더 앞서 가면 목판문화 속에서 결국 직지라는 금속활자가 탄생을 한 거거든요. 목활자 문화가 없었으면 금속활자 문화가 생길 리가 없죠. 그 다음에 그 앞으로 가면 수많은 서책들 우리나라 조선시대라는 게 서책인세의 아주 전성시대였죠.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책들이. 그 다음에 고려까지 가면 팔만대장경. 그렇네요. 심지어 그 원판까지 보관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목판문화의 보고인 나라지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분단 이후에 소위 말해서 서구를 빨리 따라잡기 위한 불가적인 어떤 그런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우리 자신 것을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겠어요. 이제 좀 우리 목판문화 전반이 세계 속에서 자랑스럽게 내보일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군요. 이런 좀 들어보니까 목판화라는 게 우리 역사적으로 더럽고 굉장히 밀접하고 가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 멀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목판화, 우리 목판화의 세계화를 꿈꾸시는 것 같은데 특별히 이렇게 목판화를 고집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어떤 예술 장르가 탄생하려면요. 어떤 작가적 역량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술 장르가 잘 발현이 될 수 있는 이제 기반 시설. 이제 목판화가 잘 되려면 좋은 종이가 많이 생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다양한 나무들이 또 수요가 잘 충족이 돼야 되고 이러한 것들에서 보면 우리나라 환경이, 자연 환경이 아주 그런 적합하게 잘 발달돼 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사회 속에서 이른바 펄프지나 서양식에서 들어온 다양한 인쇄문화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찾아보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사실 화백님 작품을 보면 너무 섬세해서 수목은 수목대로, 채목은 채목대로 이게 판화일까 싶은 작품들도 있어요. 좀 다른 판화 작품보다 회화적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좀 작업을 하시는지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북한의 경우도 얘기를 했지만 판화가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까지도 보면 주로 출판 미술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인쇄문화 속에서 많이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미술 여러 장르 중에서 독자적인 특징의 자리로 매김한 게 판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른바 작품 제작 방식 자체가 어떤 단순한 기능성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서의 판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다양한 방식의 판법을 쓰게 되고 개발하게 되고 또 작품 크기도 대형화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른바 미술 안에서의 판화 역할을 좀 더 확대시키는 그런 일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판화를 찍어내거나 어떤 과정을 거치되는지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럼 판화 작품이 나오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저 같은 경우도 먼저 이제 제 그림의 예를 들어보면 먼저 이제 현장을 탐색을 해야 되겠죠. 현장을 찾아다니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을 적절한 형식으로 드로잉을 해야 되겠죠. 스케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스케치를 가지고 이른바 이제 재판을 한다고 그러는데 재판 판을 여러 개로 몇 개로 만들어서 이 드로잉을 완성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뭐 몇 개의 판에서부터 심지어 뭐 몇십 개의 판까지 이제 계획을 세워서 판을 나누고 나누어진 판을 다시 이제 판각을 하겠죠. 판각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이제 하나하나 차례대로 찍어내야 되겠죠. 이렇게 찍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하나의 작품이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그 여러 번 찍어내면 오차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른바 이제 이전에 이제 유성판화에서는 그 오차가 별로 크지를 않아요. 종이 자체가 이제 딱딱한 종이를 쓰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많이 하는 수성 채묵 같은 경우는 이 화선지를 주로 해서 쓰는 기법이니까 화선지는 종이를 좀 적셔야 돼요. 그래야지 잘 스며들어서 찍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적히면 늘어나죠. 네. 늘어난 게 다시 말르면 줄죠. 그렇네요. 그래서 그 오차 때문에 사실은 이른바 이제 우리는 핀을 맞춘다고 그러는데 맞추는 게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나름대로 방법을 이제 찾아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제 진천에서 작업을 하신지가 꽤 오래되셨는데 고향이 진천이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어떻게 해서 진천으로 오시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진천에 작업실을 온 지가 이제 한 28년 이렇게 되는데요. 90년대 초반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90년대 초반 진천에 오기 전에 제가 살았던 방식의 삶이라는 게 사실은 좀 뭐라 그럴까 길바닥에서 살았다고 그러나 이른바 이제 80년대 격변기에 서울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직접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오면서부터 이제 조금 다른 삶을 살게 됐네요. 작업에 집중하는 시간이었고 또 물론 유학도 중간에 갔다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또 한 30년을 여기서 살아왔네요. 네. 지금도 유학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 쪽으로 유학을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전공이 미술이시니까 가서도 미술 공부를 하신 건가요? 네. 바로 이번 전시화하고 연결이 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한국 목판화가 역사가 깊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못지않게 사실은 이웃나라 일본이나 중국도 상당한 역사적 깊이와 넓이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오히려 우리가 오히려 좀 그 사이에서 좀 왜소해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삼국을 비교하면서 봐야 되겠다 싶어서 중국 가기 전에는 일본도 좀 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중국 판화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런 과정 속에서 중국을 가게 됐죠. 그렇군요. 이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오신 목판화를 우리나라를 멋있게 정말 표현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요즘은 이제 주로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제가 가보지 못한 북쪽의 산화를 그리는 일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목판 문화 속에서 사실은 다양한 것들이 가능한 게 많아요. 요즘에 보면 시전지라고 해서 편지지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 먹으러 찍은 편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림이 있는 편지지. 또는 이제 지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 가지 조형물들. 또 그 다음에 옛날에는 묘도라고 했는데 명당도라고 해서 그런 전통적인 어떤 형식들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을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 들어서 그런 목판 조형물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화폭에 담고 싶은 그림 소재들이 너무나 많다는 건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이런 목판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지금은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들이 목판화에 관한 이런 뜻을 같이 하는 동료들하고 목판대학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제3기 수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종의 내용의 일, 그 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판화 프로그램 이른바 교육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목판화의 소위 대중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물론 이제 작업 창작은 개인 창작도 계속 해야 되겠지만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목판화를 계속 계속 알리기 위해서는 후배를 양성하는 일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시나요? 그게 이제 그런 일환으로 하는 게 목판대학 일 같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가장 큰 소망은 어쨌든 북한의 반쪽 모습. 그거를 이제 화폭에 담는 게 가장 큰 소망일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그런 기회가 생기거나 북한 작가들이 만나게 되면 어떤 것부터 가장 질문하고 싶으세요? 일단 꼭 북한 작가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외국에 나가서 판화 작가를 만나면 작업하는 방식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목판화라는 게 그림의 결과지만 그런 작업 과정을 같이 하면서 서로가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판화계에서는 공방 시스템이라고 해요. 작업하는 환경을 함께 갖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이점과 닮은 점과 좀 더 나은 점이랄까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 중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목판 문화는 깊고도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가깝게 접해야만이 우리 것의 좋은 점이든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있기에 그런데 저도 노력하겠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혹시 목판화나 목판 문화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 속에서 굉장히 친근하게 있었기 때문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한국 목판화문화연구소의 김준권 판화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신만의 색채로 우리나라 미술사의 독보적인 판화가로 자리 잡은 김준권 화백 그의 바람대로 심한반도 시대 흐름에 발맞춰서 남과 북의 아름다운 자연들을 더 많은 작품에 담아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